안녕하세요 소리아의 노시장입니다 오늘 저희한테 새로운 제품이 입고가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매킨토시 C53 프리앰프하고 그 MC611 파워앰프가 입고가 돼서 저희가 언박싱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제품을 전시는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어떤 부속품이 있는지는 이제 저도 이제 몰라서 열어 보고 함께 같이 보시죠 그리고 전화 케이블 이거 보고 안을 열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블룩도가 있네. 네. 4큰치고. 하차 5초. 총장이 이렇게. 이게 뭐죠? 여기가 이제 부턴 저기 돌리는 거 여기 있어야지 이제 밑에 나서를 푼단 말이야 뒤집어 여기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뒤집어 가지고 저거 스티로폼 나 이게 그냥 원박싱이 모양이 되게 안 예뻐 얘네 그러게요 추하게 나와 뭐하고 막 이건 뭘까? 이거는 단자하고 스피커 케이블을 보호하는 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